왼쪽이 싸만따, 오른쪽이 레이첼이에요. 아, 이런 또라이는 정말... 시원시원해서 좋네요, 진영서 씨. 뭐야? 네? 합시다, 나랑. 결혼. 됐어요. 뭐 잘 알지다고 털어 털어라 하면 결혼을... 그럼 열 번만 데이트합시다. 네? 알고 보면 나 장점 많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다방면으로... 잘합니다. 가시죠. 내 손 잡아, 연희 씨. 핀지겟. 이 와중에 시쿵이 왜 나오니, 시나리? 나, 시나리 씨. 당신 좋아합니다. 나, 뱅게 하네. 그러니까... 내 옆에 있어요. 미카카오톡 아이고